3.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 배우면 할 수 있다 이거야. 니들도 할 수 있어. 두 수의 뺄셈은 어떻게 할까? 뺄셈은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수를 뺀단 말이야. 음수를 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할 거야. 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사이에는 오른쪽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므로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다. 2 더하기 3은 5라고.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2겠지. 두 개 더해서 5가 나왔으니까 5에서 3을 빼면 5에서 3을 빼면 2가 나오겠지. 이거 이해 되지? 마찬가지. 5에서 2를 빼면 3이 나와겠지. 두 개 더해서 5니까 2랑 3을 더해서 5니까 5에서 3 빼면 2가 나오는 거고 5에서 2 빼면 3 나오는 거지. 이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 이거를 뺄셈식으로 나타낸 거야. 뺄셈식. 뺄셈식. 이건 이제 배웠잖아. 이거는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에 5 빼기 3. 절대값이 큰 거에 부호를 붙인다고. 플러스 2가 나와야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유리수의 덧셈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뺄셈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가 나왔으니까 2에서 이걸 빼잖아? 2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아, 이놈이랑 이놈이랑 더해서 2가 나왔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5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플러스 5. 플러스 5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또 뭐냐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은 이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2에서 2에서 빼기 플러스 5를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3이야. 이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어. 두 개 더해서 2 나왔다. 그럼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5.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야. 덧셈식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를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이건 이제 배웠던 거지. 두 개가 유릿의 덧셈인데 부호가 다르잖아. 부호가 다르면은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놈 이거지. 요 놈에 부호를 붙이니까 아니 참 2지 2. 600이 2.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플러스 4. 플러스 4. 요건데 요걸 이제 뺄셈식으로 나타낸다고. 뺄셈식.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4가 나왔으니까 요 놈에서 요거를 빼면은 요 놈에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오겠지. 그치. 두 개 더해서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에서 요거를 빼면은 플러스 6이 나올 거야.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플러스 6이 나오겠지. 이걸 뺄셈식으로 고친 거잖아. 이게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플러스 6이 나와. 플러스 6. 근데 근데 플러스 근데 플러스 4에서 더하기 플러스 2 한 것도 6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지. 똑같이 나온다. 6이.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랑 플러스 4에서 더하기 플러스 2 한 거랑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랑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을 더한 거 같아.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어떡하냐. 요거 빼기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빼기 음수. 빼기 음수는 뭐가 돼? 더하기 양수랑 같아. 그러니까 빼기를 덧셈으로 바꾸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어. 이거 잘 봐야 돼. 요거 봐. 요 빼기를 더하기로 고쳤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그럼 아까 이제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4 했잖아.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이제 뺐셈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우리 뺐셈식을 뭘 쓸 수 있냐면 요 놈에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빼기 플러스 6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이해 되지? 플러스 4에서 빼기 플러스 6을 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건 이제 뺐셈식으로 고친 거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플러스 4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6을 한 것도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게 두 개가 같다고. 같아.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빼기 플러스 6을 한 거랑 플러스 4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6을 한 거랑 같아. 즉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을 뺀 것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빼기 플러스야. 그럼 더셈으로 바꾸잖아. 그럼 더하기가 되겠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면 더하기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면 돼. 같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수의 뺄셈은 이게 중요하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유리수의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보기 보자. 1번 이렇게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고. 빼는 수의 부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더한다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1은 우리 배웠잖아. 이거는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지. 요거 절대값 5 절대값 1 그러니까 두 절대값의 차이다가 절대값의 큰 놈 부호를 붙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 그럼 2번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플러스 9분의 4 어떡하라고. 요 놈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지. 더하라고. 그러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라고. 플러스 9분의 4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고 이걸 더하는 거야. 그럼 이제 통분이지. 마이너스 9분의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면 부호가 같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야. 그럼 절대값의 합이지. 그럼 9분의 3에다가 9분의 4를 더한 다음에 공통 공통 부분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 페이지. 배우고 익히는 수와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번. 플러스 9 빼기 플러스 5 야 이거 빼기잖아. 빼기. 빼기 어떻게 하라고? 빼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플러스 5가 플러스 5를 빼는 거잖아. 이거 부호 바꿔. 어떡하라고? 더하라고. 부호 바꿔서 더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배웠지 않냐. 두 수의 덧셈인데 부호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 절대값의 차. 얘는 그러면 절대값이 9고 얘는 절대값이 5잖아. 절대값 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부호는 뭘 붙여? 절대값이 큰 놈의 얘 9가 더 크지 5보다 큰 놈의 부호. 플러스 붙이는 거야. 플러스. 답이 뭐가 되냐.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풀면 돼. 가로 2번. 이런 거 할 수 있어. 어떡하냐. 저기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4. 빼기지? 빼기는 뺄셈이 있으면 어떡한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하라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로 고친 다음에 더해. 그러면 두 수의 덧셈 아니야. 부호가 다르잖냐. 부호가 다르면 얘는 절대값이 8 얜 절대값이 4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큰 놈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부호는 뭘 붙인다? 절대값이 큰 놈. 절대값이 큰 놈에 부호 붙인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다음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4다. 다음이 마이너스 4. 가로서 3번. 가로서 3번은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3. 야 또 빼기 나왔네. 빼기. 그럼 어떡한다고? 자 빼기가 있으면 빼는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빼잖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그럼 플러스 3 부호를 바꾼 다음에 어떡하라고? 더하라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그러면은 이건 쉽네. 이거는 절대값이 6이고 절대값이 3이고 부호가 같지. 부호 같으면 절대값의 합이지.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붙인다. 다음이 뭐냐. 플러스 9다. 자 플러스 9가 되고 가로 4번. 가로 4번은 마이너스 7 빼기 플러스 6. 야 이거 빼기네. 그럼 어떡한다고? 자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고. 더해라.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건 이제 부호가 같지.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6. 부호가 같으니까 이거 절대값 7 이거 절대값 6. 그러면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뭐냐. 마이너스 13이다. 마이너스 13. 다음 2번 보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번.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2분의 3. 분수네. 아 분수다. 뺄셈이니까 먼저 이걸 이제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 빼는 수 플러스 2분의 3.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어떡한다? 더한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더한다. 그 다음에는 이거 통분. 2루 통분했지. 2루. 2루 통분하면 이거는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다. 플러스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럼 이거는 부호가 다르네.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절대값이 2분의 4. 얘는 절대값이 2분의 3. 그럼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지. 그래서 2분의 4에서 2분의 3을 빼. 2분의 3을 빼. 그 다음에 부호는 부호는 절대값 큰놈의 부호를 붙이는 거지. 플러스. 답이 그래서 뭐가 되냐. 답은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답이. 플러스 2분의 1. 괄호 2번. 괄호 2번은 마이너스 5분의 7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 빼기네. 빼기. 빼기면 어떡한다고. 마이너스 5분의 7이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라고.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5분의 3을 쓰고 더하는 거야. 빼는 수의 부호. 이거는 통분이 됐네. 그나마 좀 낫다. 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얘는 절대값이 5분의 7. 얘는 절대값이 5분의 3.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지. 그래서 5분의 7. 절대값 큰 거에서 절대값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부호는 절대값 큰 놈의 부호를 붙이지. 마이너스 붙인다.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4. 괄호 3번. 괄호 3번은 플러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 야 이것도 빼기잖아. 빼기. 플러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빼는 수. 요놈의 부호를 바꿔. 그럼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거고 부호 바꿔서 어떡한다. 더한다. 이거지. 이거 통분해야겠다. 통분. 6으로. 그럼 이건 플러스 6분의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이거는 플러스 6분의 1. 그러면 이제 유리수의 덧셈인데 부호가 같지. 부호가 같을 땐 어떡하냐. 얘 절대값이 6분의 2 얘 절대값이 6분의 1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을 더해라. 그래서 절대값 6분의 2에다가 6분의 1을 더한다면 어떻게 돼? 공통의 부호를 붙이는 거야. 플러스. 얘 부호 똑같지 않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붙이는 거야. 그 답이 그래서 뭐가 되냐. 플러스 6분의 3이지. 약분하면은. 약분은 해야 돼. 플러스 2분의 1. 답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약분해야 된다. 약분 안하면 틀려. 가로 4번. 가로 4번. 마이너스 7.4 빼기. 플러스 3.4. 이것도 빼기니까. 마이너스 7.4 빼는 수.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럼 마이너스 3.8 되지. 부호를 바꿔서 더해라. 이걸 하라고.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개가 부호가 같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절대값이 7.4 얘는 절대값이 3.8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7.4에다가 더하기 3.8을 한 다음에 부호는 공통부호. 마마니까 마이너스를 때려 넣는 거야. 그럼 다음은 뭐냐. 마이너스 11.2가 되지. 답이 마이너스 11.2 다음 문제. 와글와글 수학활동을 보자. 오른쪽 규칙에 따라 샘도를 이용하여 두 수의 뺄샘.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3하고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오른쪽 규칙이 뭐냐. 파란 파란 돌은 샘도를 했으니까. 파란 돌은 플러스 1. 빨간 돌은 마이너스 1. 그럼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는 0이야. 0. 됐지. 자 그럼 보자.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4니까 파란 거 4개. 4개지.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3을 빼는 거잖아. 플러스 3을 빼니까 파란 거 3개를 뺀다고. 파란 거 3개를 뺀다고. 빼면 뭐가 4개. 하나만 남지. 그러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4에서 파란 거 4개에서 파란 거 3개를 빼니까 파란 게 하나가 남는다. 자 그 다음 거.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3. 자 그럼 플러스 4니까 파란 게 4개가 있다고. 파란 게 4개인데 이거 마이너스 3을 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빼니까 그거 저기 빨간 거 3개를 빼야 돼. 빨간 거 3개를 뺀다. 근데 여기 파란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 게 없다고. 빨간 거 3개를 빼는 거잖아.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빨간 거 3개를 빼야 돼. 근데 빨간 게 없잖아. 그럼 빨간 게 3개가 없으니까 빨간 거 3개를 넣고 동시에 파란 것도 3개 넣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파란 거 4개는 있고 빨간 거를 빼야 돼. 빨간 거 3개. 그러니까 빨간 거 3개가 없으니까 빨간 거 3개를 이렇게 넣고 빨간 거 3개를 넣었으니까 파란 거도 3개 넣는 거야. 파란 거도. 파란 거도 3개.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거 3개 빼는 거야. 빨간 거 3개를 빼. 그러니까 많은 3을 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파란 거 4개에서 빨간 거 3개를 뺀 거야. 그럼 뭐가 나와? 파란 거 말고 7개 남는 거지. 이게 되지,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걸로 다음 2, 3, 뺄셈을 유야 같은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가로 1번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3. 플러스 5는 파란 거 5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이게 이제 플러스 5야. 플러스 5인데 그럼 이제 플러스 5에서 빼기 플러스 3을 한다는 얘기는 다섯 개. 이거 이제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뺀다. 세 개를 빼면은 이거를 바꿔 뺀다는 얘기지. 밖으로 빼. 빼니까. 그럼 남는 건 뭐냐? 두 개만 남지. 파란 거 두 개. 그래서 플러스 2가 된다. 이 얘기지. 이 얘기지.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은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거든? 그니까 마이너스 5를 먼저 우리가 그리자고. 마이너스 5는 빨간 거 다섯 개. 빨간 거 다섯 개지.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다섯 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다섯 개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두 개 뺀다고.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를 뺀다가 돼. 마이너스 2를 뺀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 개 빼면 마이너스 2잖아. 뺀다고. 그러면은 몇 개가 남냐? 빨간 거 세 개가 남지. 빨간 거 세 개. 그래서 이제 답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야. 그림으로 이해가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빨간 거 다섯 개에서 빨간 거 두 개 빼니까 빨간 거 세 개. 가로 3번 가로 3번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 일단 플러스 2가 플러스 2는 이제 파란 거 두 개니까 파란 거 두 개.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플러스 2. 근데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뺄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뺄 수 없으므로 아이고 글씨 좀 잘 써야겠다. 마이너스 1을 뺄 수 없으므로 뺄 수 없으므로 그 파란 거 파란 것도 하나 집어넣고 빨간 것도 하나 집어넣는 거야. 자 이거를 한 개씩 넣는다. 이거를 한 개 넣는다. 그러면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파란 거 하나랑 빨간 거 하나는 0이니까. 그래서 여기 파란 거 파란 거 두 개는 있고 파란 거 두 개 있고 여기다가 파란 거 하나랑 빨간 거 하나를 넣는 거야. 이러면은 쌤쌤이지. 쌤쌤. 지금 이거 집어넣었어. 이거 집어넣은 거야. 쌤쌤.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란 거 세 개 파란 거 세 개 빨간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뺄 게 있지. 뺄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빼. 색깔 좀 바꾸자. 이거 마이너스 1을 빼잖아.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요거를 하나 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뺀다. 뺀다고. 그건 뭐만 남아. 야. 그건 파란 거만 세 개 남네. 파란 거만.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플러스 3.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뺄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나 저기 넣고 플러스 1도 하나 넣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가로 4번. 가로 4번은 마이너스 6 빼기. 일단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하는 거지. 마이너스 6에서 빼는 거니까 먼저 빨간 거를 6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마이너스 6이라고. 마이너스 6.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2를 빼야 되거든. 근데 플러스가 없잖아. 여기에 뺄게 없다고. 파란 거 두 개가 없잖아. 그니까 플러스 2를 플러스 2를 뺄 수 없으므로 뺄 수 없으므로 이것도 써야겠지. 뺄 수 없으므로 그 플러스 2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요거랑 요거를 두 개 넣는 거야. 두 개. 두 개 넣는다. 두 개 넣으면 뺄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섯 개가 있고 빨간 거 빨간 거 여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빨간 거 두 개. 빨간 거 두 개. 파란 거 두 개를 넣는 거야. 이제 넣었지. 넣었어. 새로 넣었어. 왜 넣었어. 이거 두 개 뺄려고. 그 다음에는 빼면 되지. 요거는 0이잖아. 요거는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빨간 게 다섯 개. 빨간 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파란 거 두 개 해서 플러스 2를 빼니까 요게 빠져나가는 거야. 요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2를 뺀다. 플러스 2를 뺀다. 자 빼면 어떻게 되냐. 빼면은 빼면은 빨간 거만 여덟 개 남네. 여덟 개 남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8든지 마이너스 8. 답에서 마이너스 8이다. 여덟 개만 남지. 이게 되지.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 거. 오늘 수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야 좋아요 눌러. 좋아요 클릭해. 좋아요 클릭. 열심히 하자.